안녕하세요. 배우라 강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2021년도 제1회차 제1과목 우리 기사 필기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20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한 14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 풀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도 괜찮고 우리가 집중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한번 가보죠. 1번입니다. 이거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발전설비 용량은 10만 킬로와트 이상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요.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때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축전지 용량 이렇게 나오면 사실 축전지 용량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공식 이런 거 중요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잘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사실상 나한테 필요한 용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게 얼마예요. 24킬로와트 아워죠.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데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요. 1조가 없는 날이 며칠이다? 10일. 그럼 10일 동안 버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22.4킬로와트고 사실상 단위가 킬로와트 그리고 또 어디 또 보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암페하잖아요. 암페하워. 이건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4킬로와트 아워면 그쵸? 여기 곱하기 10에 3승을 해주셔야죠. 자, 이러면 왓드 단위로 바꾼 거고요. 이게 며칠 필요하다고요? 이게 10일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나머지는 다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수. 이 정도니까 여유를 줘야 되겠죠. 0.8로 나눠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지금 현재 단위가 왓드, 아워. 자, 그러면 전압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자, 축전지의 개수가 48개이고 축전지 공칭 전압이 2V라고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는 자, 축전지의 개수를 전부 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다 직렬로 연결한 걸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V짜리가 몇 개 있다? 48개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이 이만큼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방전 심도가 남았는데 자, 방전 심도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죠? 여러분도 보조배터리 기억하시죠? 보조배터리 이런 거. 완전히 방전한 다음에 다시 충전할 것인가 아니면 50% 정도 방전하고 재충전할 것인가 그러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요? 완전히 방전하고서 쓰는 것보다는 자주 충전하는 게 왠지 오래 쓸 것 같은 느낌? 결국은 방전 심도도 보수율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0.65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앞에 아우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자, 저는 좀 컨닝을 해서 480일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자, 48일 정도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충전지 용량은 이렇게만 계산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3번이요. 자,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이용에 따라서 공급 인증 기관이 제정되는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 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저탄소 녹색 성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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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 감사합니다.